안녕하세요. 10월 1일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10편 142편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포화속으로입니다. 오늘은 76번째 국군의 날입니다. 1950년 오늘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서 우리 남한군이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을 국군의 날로 제정을 했죠. 국가의 안보는 한나라의 존속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수호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좌고우면 하지 않고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만큼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10편을 지은 이 저자, 그리고 저작된 장소가 좀 이런 것과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노래라는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 역시 한때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아니요, 그 당시 근동 전체를 호령하는 군대 장군이었고요. 또 많은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기도, 또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인생에서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올의 모함과 오해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오늘 굴 속에 숨어서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막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통 속에 외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올의 추격을 피해서 굴에 숨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22장 그리고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둘람의 굴 혹은 앤디게 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이 두 사건 중에 어떤 굴에서 작성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여기 특징적인 일들이 뭐가 있냐면 사올에 의해서 장군의 자리에서 물러난 그러니까 이제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지만 그러한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동지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전장을 누볐던 이 다윗의 어떤 지도력과 리더십을 엿볼 수 있습니다. 400명이 다윗의 편이었던 거죠. 무조건적으로 다윗을 신뢰하고 지킨 그런 어떤 각오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윗의 고백에는요 자신의 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통해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처지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어떤 호소라기보다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아주 절절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다윗은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삶의 어떤 어려움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어디는 더 크게 오고 어디는 좀 작게 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 놓인 사람은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 또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외로운 순간에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삶의 시련이 포화를 퍼붓듯 쏟아질 때 내가 외치고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뿐이라는 것 그분께 나아가서 나의 아픔을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과 우리의 공통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된 뒤에 비로소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말이죠.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삶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 그렇게 잠깐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영원히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의 악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고난을 야기할 뿐입니다. 수없이 치른 전쟁과 전투 속에서 다윗이 의지했던 것이 인간적인 힘이나 군사력이나 기술력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만들어낸 힘을 능가하는 피난처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5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온 몸으로 느껴봤던 것이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서 그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내 어려움을 아시는 분, 나를 쫓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분,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서 은혜를 베푸실 분, 또한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우리가 인생을 좀 전쟁에 비유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나를 저격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의 포화 속에서 오늘도 나는 괴롭고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오늘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을 아시고 반드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신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